깃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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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제 제가 만든 계란장인데 어제 저녁에 맛을 살짝 봤거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출근 전에 한 그릇 하고 가려구요 오늘도 오후 출근이라서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. 칼 나 볼게요. 짠! 진짜 잘 삶지 않았어요? 계란 이렇게 잘 삶아 본 거 처음이에요. 진짜 존맛이었어. 너무 맛있어. 대박이야. 저희 방송은요. 마치 농합 전생 같아요. 이 산을 널까 말까, 널까 말까.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밸런스톡치라고 잘 놓친 거에 대해 얘기해요. 지금 원래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? 존중회시래요. 존중회시래요. 계란으로gef 계랍을 넣었다가 밥과 함께 먹어야지. 계란을 잘 삶은 대충, 계란을 잘 준비하 días. 잘 삶아 죽을 적은 시간이에요. 새우가 계신데이기 좋은 점을 잡 Agency. 계란을 잘 지켜 Introdu기시고요. 계란을 잘 나가기 때문에 갑시다 네 연락처 여기 맞으시죠? 두 팩 주문할게요 아 고객님 이거 스칸디 헤이즐 샘플이에요 써보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맞아요 두 팩 구매하셔야 되고 지금 고객님은 이 중에서 고르실 거 난시용은 안 쓰실 거예요 난시용 꽤 많으셔서 이게 이 버전이에요 네 이게 난시용 버전 난시용 하시는 게 좋으실 거 같아요 어차피 컬러는 난시용이 안 돼서 안 쓰셨던 건데 소명은 나오니까 재질도 조금 다르기는 하고요 이건 기본 재질이고 얘네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소재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두 번 내지 많아야 세 번 쓴다 하시면 원데이가 낫기는 하세요 한 달용 같은 경우는 개봉하시고 한 달이고 그 안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끔 쓰시면 좀 맞지는 않아요 그러면 원데이 하셔도 30번이니까 15초 3개월? 2, 3개월은 쓰시는 거라서 이거 40개짜리로 선택할까요? 네 네 네 그러면 여기 10개짜리들 중에서 고르실 수 있어요 네 네 주문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실까요? 아 지금 왼쪽 도스가 흔적이라서 여기저기 말고 그냥 아쿠어토릭으로 네 난시 빼고 하시면은 일단은 오른쪽에 스티커 하나 붙여드릴 건데 비닐 제거하면 떨어지니까 옮겨 붙여주세요 오른쪽 눈이 더 나빠요 이거 오토 에디션은 샘플 들어 볼게요 한 번 써보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좋아요 네 원데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함수율이 높아서 산소투갈이 조금 더 높아지거든요 응 관리용보다는 좀 더 낫긴 하실 거고 재사용은 하시면 안 돼요 네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원플러스 원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보통 만원짜리 5,000원 할인 행사하는 애들인데 이번 달 2월은 원플러스 원이에요 지금 요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바로 이 허니링이죠 허니링 초코가 아주 예쁩니다 요렇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부디 3월 전에 올라가기를 바라며 도망치겠습니다 우유 다음번에 보는 영상이 귀찮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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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곤쓰 오 칼로리 움직이기 목표로 잘 써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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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팩 고춧가루 올리브유 오나마 고춧가루 고춧가루 짜잔 되게 달다 밥 한 바 같아 진짜 나 지금 몇 신데 벌써 잠이 와 부추가 아직 조금 남았어 빈대떡 같아 부추전이 아니라 빈대떡 같아 난 빈대떡을 안 먹어봤는데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어 고기 때문에 그런가? 너무 맛은 얇겠다 찰진 게 없어 이 제품은 인스타 광고 보고 꽂혀서 부산 제품이구요 짠 안마기에요 이게 영상을 보는데 화면이 노랗게 나오냐? 아 몰라 이게 영상을 보는데 이렇게 구슬이 움직이면서 따뜻하게 데워지면서 마사지를 하는건데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한거에요 근데 요즘 좀 여기 어깨, 목, 이쪽 마사지하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한테 시켰죠? 근데 사람이 계속 게임만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막 매일매일 요청하기가 좀 그렇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봤어요 짜잔 이게 목을 해도 이렇게 뒷목을 해도 되고 팔을 해도 되고 다리를 해도 되더라구요 아주 잘 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저 마사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렌즈 리뷰 하나 촬영하고 지금 1차 편집을 했는데 아 립스틱이 여기 이렇게 번져있어 커피 마셔가지고 아 진짜 너무 짜증나요 그런거 왜 안보였을까? 근데 이제 다시 찍을 수가 없어 화장을 다 지웠기 때문에 그리고 힘들어요 와! 아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이렇게 강도 조절하는거는 없네요 각을 잘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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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이거야 오! 짜잔! 아구 양옹이 왜 이렇게 나와 오케이 오! 오! 으카칼 잘 된다 오! 제가 정말 많이.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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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해져야 되는데 맛봤어 지민상공 요실 내면 끄고 펜트하우스 가는 거야 알았지? 본 것 같아가지고 바쁩니다 해랑 건설, 세계오일 등 인력 감축이 아닌 관제 확장과 보안 강화를 목표로 보다 효율적이며 포괄적인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새로운 사업은 바로 자유주행입니다 수준은 겁나 멀쩡하게 뛰어가지고 자유주행 스타트업은 청맥 컴퓨터 만두보다는 성편이 쉽지 않을까? 나 홍편 잘 빚어 홍편 많이 빚었어? 옛날에 9년 치는 한번 해줬어 옛날에 두 번 해줘 추석 때 거창 안 내려오면 해줄게 추석 때만 성편 먹냐? 응 그냥 둬요 내가 깨우면 돼요 아저씨가 힘들데 차라리 그냥 사먹성공하고 왜 그렇게 해? 키만 받으면 파일을 살릴 수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